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가장 큰 기도인 것 같습니다. 저희 정말 불쌍한 상태거든요.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계속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나마 하나님이 좀 예뻐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나마 지금 해주신 건데 우리는 우리가 잘 해서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자각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. 우리는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. 그 기도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 한반도의 상황 남북관계 상황 랜턴 없는 야간 등반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갈 길 몰라요. 앞을 잘 못 보는 양 같은 신세인 것이죠. 거기다 더 깜깜한 밤중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없죠. 바짝 엎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 살려달라. 그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인정받는 두 개의 나라가 되었지만 정말 내 손으로 찾은 국가냐 정말 희생을 대가로 만든 국가냐 하는 문제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데요.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정말 통일 국가를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남북한이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신세대에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무용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북한을 통합해서 자원을 만들어서 재배분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복음이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정의가 저 땅에 이뤄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국민이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씩은 찾았으면 좋겠다. 주일 예배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한마디만 꼭 이민족의 통일을 주십시오.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. 이 기도를 매주기 해야지 왜 6월 달만 8월 달만 합니까? 우리 가까이 보내주신 탈북민. 그들 기억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자 이것이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. 이사야 그 숨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. 정말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끝까지 우리 잘 버텨나가고 하나님 주신 사랑 잘 감당하기를 같이 소망합니다. 공자에게 재경공이 물었어요. 좋은 정치란 무엇입니까? 군군 신신 부부 자자.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녀는 자녀다울 때 그것이 좋은 정치다. 군인은 군사적 대응을 해야죠.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외교력을 동원하고 여러 다 쓸 수 있는 카드를 써야 되는 거죠. 우리 신앙인의 방법은 뭐냐? 어떠한 때라도 성경정신으로 예수정신으로 나가야 되죠.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. 그 말씀에 대한 모든 이들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죠.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결국은 우리가 이 언 땅을 녹이는 그러한 뜨거운 가슴이 되고 이 땅의 진정한 복음통일, 평화통일, 민주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바뀌면 기도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머지않은 장래의 통일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거다. 피 흘림 없는 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마칠까요? 하나, 둘, 셋, 주빌리 화이팅!